내가 센터위는 아토카니까 마찬가지로 시키는 여자 나를 노력하게 만듭니까 baby oh yeah 내 마음을 상상해서 you alright I'm only meant to do it too it is alright 나를 정리만으로 가르치고 여기가 지어나가자 우리 you all I wanna do is you I'm speaking with you I'm speaking with you 이거 비하인드 있어요 제가 아일랜드 갈 때 포켓마운 여기 있잖아요 거기 가사를 정확히 몰라서 원래 oh common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몰라서 연습할 때 포켓마운 이랬거든요 포켓몬? 근데 진짜 무대에서 그렇게 실수를 했었어요